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고고씽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루입니다 순서 좀 바꿔봐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루입니다 다른 분이 와봐 다른 분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루입니다 그 새끼 내보내 쿠마님 해봐요 가정한 호모주의자 쿠마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네입니다 옛날에 안네가 제일 먼저 했었는데 맞아요 서열이 바뀐 거죠 왜 서열이랑 연관을 짓습니까 댓글 읽고 시작할까요 아르세닉1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나의 강의 흥망편 저의 첫 발제였죠 엔딩곡을 바바예투 노래 예상했는데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보시나요 너무 잘 알죠 전 처음 들어봐요 가바예투가 제목이에요? 아니면 가수 이름이에요? 제목 제목 이게 가수가 없죠 이게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몰라요 문명 몰라요? 네 문명 4OST였나요? 네 4OST였죠 그래서 게임을 딱 틀면은 로딩하면 넘어가기 전에 나오는 노래인데 언급해 주셔서 진짜 반가웠어요 그리고 나일강의 흥망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똘기님 첫 발제였잖아요 네 아주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지금 아쿠마님 안네님 제가 한 것보다 조회수의 상승 곡선이 엄청납니다 신인상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조회수가 청취자분들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왜요? 조회수 안 나오는 플랫폼 팟빵밖에 없을걸요? 조회수를 안 보여주는 데가 어딨어요? 팟캐스트 팟캐스트 빼고 근데 그걸 청취자들이 보게 되면 뭐가 좋아요? 유튜브처럼 좀 느껴지 않을까요? 조회수가 좋은 걸 먼저 들어보고 싶어지고 또 저의 강점이기도 하니까 그거 알아요? 양자역학도 지금 엄청 올라간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어이가 없네 지지익선포에버님 이분 단골이신 분 맞죠? 네 이게 아이디가 지지익선포에버에서 안네님이 엄청 감동받으셨던 분이었죠 똘기님 목소리가 하몽님이랑 비슷한 듯 아닌 듯 하네요 히읗 듣기 좋아요라고 남겨주셨어요 히읗이라고 읽는 거 너무 웃기다 히읗 최근에 정주행을 하면서 하몽님 에피소드를 즐겁게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기분이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약간 하몽님과야 부드러운 느낌이죠 자기부로 아유 이분도 특이한 저는 진짜 읽고 싶은 댓글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사유수라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중에 길게 길게 남겨주셨는데 추신에 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적으셨어요 안누님을 안엑스님이라고 하시고 한자를 막 같이 사용을 하시고 약간 연배가 있으신 청취자분이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봤던 댓글이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안누님을 최사장님이랑 동일 선상에 주셨어요 완전 극찬 아니에요 극찬? 저 울어요 진짜 저 진짜 울어요 좋아가지고 울어봐요 저도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진로 이즈백이라는 분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분 모두 매력이 넘치시지만 특히 범례님 딱 여기까지 미친 거 아니야? 맞아 읽어보자 특히 범례님의 논리 정연하면서도 알기 쉬운 설명과 박학다식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대신 얘기해 주니까 좋네요 네이블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범례님 지인이실 것 같아요 지인이면 제가 안 읽었죠 최근 들어서 범례님이 자기 칭찬하는 댓글만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뻔뻔해져 있는 것 같아 점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좋은 소식 있죠? 있죠 누가 탈퇴하나요? 무슨 소리야? 무슨 드립이야? 좋은 소식 있었나? 좋은 소식 있지 않나요? 저희가 최근에 구독자 수가 25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범례님이 나일강의 흥망 조회수도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조회수보다도 좋아요 개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좋아요가 채널에 하는 좋아요도 있지만 에피소드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각각 그거에 약간 규칙성을 못 찾겠어요 지금 나일강이 좋아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네 몇인데? 40 몇 개예요? 나일강이? 48일기다 지금 녹음하고 있네요 똘기님이 지인들 풀어서 아니야 이 얘기하면 안 돼 다중우주론이 81일기 그건 그럴만했고요 저기요 그거는 이해할 만한데 나일론이 이렇게 튀고 올라왔다고? 아마 똘기님 첫 발제라는 게 처음부터 박혀 있어가지고 아 약간 토닥토닥 응원의 의미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잘해봐라 이런 느낌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신 하트 하나에 저희는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진짜 매시간 체크예요 아니 좀 병인데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단위의 기원입니다 와우 안누님은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을 때마다 와우 일단 쿠션을 깔아놓고 와 진짜 무섭다 똘기님 방금 단위입니다 얘기하실 때 쿠머니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무관심의 끝판왕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아 기대 없이 기대 없이 기대 없이 시작해서 오늘 그래도 제가 나름 몇 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끝날 때쯤에는 다들 막 더 얘기해달라고 아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아 이거 옛날에 안누가 많이 하던 쿠션 매트인데 아우 지금 옆에다가 타이머까지 두고 미쳤다 저번에 시청각 자료 들고 있더니 오늘 타이머까지 종이를 막 바스락바스락 꺼내도 이 정도 열정이면 내 회사에서 인사면접관이었으면 진짜 뽑고 싶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발제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단위라는 게 어떻게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근데 한 번도 궁금하신 적이 없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기사에 나오잖아요 가끔 응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1미터의 기준 1cm인지 1kg인지 기준이 몇백 년 만에 바뀌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그쵸 종종 나오죠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오늘 단위는 약간 측정의 단위인가요? 그쵸 오늘 다룰 단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주인공이 되는 단위는 사실 길이에요 길이 길이의 단위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여러 가지 단위를 될수록 많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다루지 않을 단위들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쓰이는 단위 바이트, 픽셀 그리고 뭐 간장 한 스푼, 쌀 한 바가지 이런 표준이 없는 단위 그게 왜 표준이 없죠? 너무 자의적인 기준에 기대잖아요 한 줌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한 단 이런 건요? 한 단 한 다스 한 다스는 표준이지 한 다스는 표준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가산하는 단위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중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단위라기보다는 표준 단위 혹은 단위 단위를 얘기하는 거 같네요 딱 정해진 물리적인 값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 중에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문학 교과서라는 게 있다면 이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첫 장에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최근에 전쟁의 선물을 들었거든요 그 김범례가 발제한 그거? 맞죠 맞죠 근데 거기서 범례님이 인류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좀 다루셨잖아요 아 시계 이런 거? 그쵸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있었고 펜 펜 펜 펜도 있었고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비닐랩도 있었고 트렌치코트도 있었고 맞아요 김범례가 어깨 으쓱하네 의료 기술도 있었고 레전드 에피소드지요 근데 그거의 원인을 살짝 갈등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다루셨다면 저는 오늘 인류가 협력과 상생을 위해 아 순한 말 그렇게 해서 나온 잠깐만 이러면 내가 너무 쓰레기 하는 거 아니야? 김범례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말드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단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위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교환하려고? 교환하려고? 그쵸 거래를 할 때 단위가 맞지 않으면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좀 더 과학이나 물리학에 한정을 짓자면 어디서든 어느 시간이든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잡는 앵커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거래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녹음실도 그리고 이 녹음 장비도 모두 철저한 단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단위가 없었으면은 이런 정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들은 만들어지지 못했겠죠 그리고 당장 안네님도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거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초단위로 편집하시잖아요 나 메기냐? 근데 그 초라는 것도 사실 단위예요 그쵸 그쵸 인간이 만든 단위예요 요즘은 이제 단위라는 걸 넘어서서서 규격이 있죠 단위가 우리끼리 소통하는 단어야를 넘어서서 이 단위가 이 정도인 게 표준이야 이게 규격이야 이제 그걸 법적으로 정해두죠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많이 발전을 했죠 규격이 안 맞으면 제품도 못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제 인간이 정했다라고 하셔서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사실 단위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워낙 양자역학을 좋아하다 보니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든 게 양자역학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양자역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소 단위 플랑크 상수 어떤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서도 최소 단위를 이루는 게 양자세계다라고 하길래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인간이 창조했다라기보다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미 규정하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걸 인간이 이해하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단위라고 규정을 하는 거겠죠 규격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헌법에도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헌법이라는 거 자체가 쓸데없는 이야기 최대한 배제하거든요 깔끔하게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헌법 127조 2항에 보시면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아예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 규격이라는 게 진짜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케어를 해야 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다 단위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원래 방금 안내님께서 약간 인간이 만들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조금 우리가 범위를 살짝 키워서 예를 들어서 돼지 한근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다 동의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라는 게 꼭 누가 어떤 국가가 나서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거나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상거래를 하거나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유로우니까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겠죠? 뭐 미국에서는 거리를 마일을 쓴다거나 피트를 쓰지만 한국에서는 안 쓰듯이 그렇죠 통일성이 헤쳐지게 되기 때문에 상거래가 굉장히 임의적으로 되고요 이게 무슨 돼지 한근이야 내가 봤을 때는 돼지 뭐 반근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요즘도 많이 느끼지 않나요? 고기 1인분 이런 거 시킬 때 어디선 1인분 시키면 배부른데 어디선 1인분 시키면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국가가 나서서 1인분은 이 정도다라고 정해줘야 헌법에 정해놔야 돼요 살짝 역사 교과서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진시황 여러분 진시황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는 진시황이요? 네 병마용을 세운 그 진시황 병마용을 세우신 그 진시황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분이 통일을 하자마자 한 일이 이 단위의 통일이에요 음 똑똑한 분이네 보통 우리가 이걸 교과서에서는 도량형을 통일했다 이렇게 배워요 얼핏 역사책에서 본 것 같다 진짜 다섯 글자로 외웠던 거 도량형 통일 그렇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뭔진 모르는 거 그래서 도량형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한자가 길이, 부피, 질량을 뜻하는 세 글자 말이에요 아 도량형이에요? 네 각각 다 다른 한자가 붙어서 이제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단위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량형 제도를 진시황이 통일을 하자마자 만들어서 공표하고 이거의 표준이 될 막 저울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돼지고기의 무게가 좀 적어 보인다 그러면 저울에 달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앵커 역할도 하는 거고 뭐 이거 외에도 화폐도 통일하고 도로와 수레의 너비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화물상자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 1호박스 2호박스 이런 개념인데 이런 크기도 다 통일했어요 진시황이 꼭 가보셔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우리나라의 수산시장 왜요? 에피소드 있으세요? 거기는 이제 규격이나 단위라는 게 다 파괴되는 곳이죠 왜요? 저울이 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젤 때 왜 물을 막 넣어서 물이 안 새는 바가지에 일부러 올리신다거나 누르실 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무게가 더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꼼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건 단위의 조크였어요 조크 진시황이 단위의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단위를 쓰면 막 엄청나게 처벌을 해요 단지 다른 단위를 썼을 뿐인데 때리고 그래서 수산시장 얘기 좋구로 하셨지만 진시황이 그곳에 간다면 다 죽었어 이제 진시황 어쨌든 도량형 통일이라는 얘기가 저는 사실 이게 왜 내가 외워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말리장성 병마용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도량형을 통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한 게 내가 왜 교과서에서 이거 시험 문제로 외워야 되는 일일까 했는데 이게 국가 전체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했다기 보다는 비단이나 모시 같은 천으로 옛날에는 세금을 냈는데 이거를 걷는 지방관이 임의적인 단위를 써서 착복을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만리장성을 만들 때도 사실 이 단위의 통일로 인해서 좀 더 빈틈이 없는 성벽을 세울 수가 있었겠죠 진시황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중국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소설 초한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거쳐서 한나라의 유방이 통일을 하게 됐는데 초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유방이 살짝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방이 진나라에서 진시황이 만들었던 도량형을 그대로 사용했대요 내가 새로 못 만드니까 새로 만들기 귀찮았을 수도 있고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없던 시절에 그걸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중국이 사실 통일국가의 역사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런 도량형을 유방에 안 건들고 한 번 유지하니까 잘 유지돼서 사실 단위와 언어가 같으면 한나라라는 정체성을 잘 갖기 때문에 중국이 통일국가를 오래한 정체성에 이런 뒷배경이 있지 않을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나라는 진시황이 통일을 해서 진나라만의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 국가의 자체 표준만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국가 간 표준도 중요하죠 그렇죠. 국제 표준이 또 중요하죠 이것도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1600년대 스웨덴에서 배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은 바사호라는 배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거의 타이타닉급으로 그 당대에는 진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굉장히 큰 배였던 거예요 그거 그 배 아니에요? 뜨자마자 가라앉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이 배가 뜰 때 진수식을 할 때 왕이며 뭐 어 맞아 사람 엄청 많이 왔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아 이제 저 큰 배가 떠서 바다로 나간다 하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는데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라앉았지? 그때는 한포를 너무 많이 실어서 그랬나? 그래갖고 나 이 아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래서 한 향후 몇백년간은 야 과욕이 부른 참사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소환되는 이야기로 이 배를 꺼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300년이 지난 후에 인양을 했어요 스웨덴에서 인양을 하니까 밝혀졌던 게 이 침몰의 원인이 뭐 한포를 많이 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좌현과 우현의 목재의 두께나 길이가 다 달랐던 거예요 아 그냥 겉보기에만 배였구나 그렇죠 이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배의 왼쪽을 만들 때는 스웨덴 조선공을 쓰고 오른쪽은 네덜란드 조선공을 고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 인치를 쓰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더치 인치를 쓰는 바람에 이런 참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시간은 좀 더 옛날로 돌려볼게요 그대로 유럽 이집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집트가 약간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서 신비롭기도 하지만 그 당대로 보면 가장 문명화를 잘 이룬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처럼 표준 단위가 없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길이를 쟀을까요? 봄래 정답 기준이 되는 지팡이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된 지팡이? 이 지팡이 길이가 곧 단위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건 누가 정해요? 파라오가 정하고 근데 왜 그 지팡이 하필이면 그 지팡이의 길이만큼을 그러니까 뭔가 단위를 세워야 되는데 수학식으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뭔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물건을 잡아놓고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든 왕관이든 하나에 정해놓고 이거를 일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정한다 파라오가 정한다라는 개념은 비슷해요 그거는 맞아요 거의 다 틀린 거네 저기요 거의 다 틀린 거지 정답 정답 해를 이용했을 것 같아요 해 누님은 해를 약간 좋아하시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 틀렸네요 코마 누님 남았네요 달을 이용했네요 이거 근데 힌트 드릴게요 우리 지금도 종종 써요 요거를 지금도 종종 쓴다고? 네 지금 이 녹음실에도 있어요 담배 담배 손바닥 사랑인다고 사람 아 사람이다 손바닥 아 근데 그거 아니야? 피트 아니야? 사람의 발? 그쵸 그쵸 그 얘기도 이따가 나올 건데요 하여튼 우리 몸에 또 뭔가로 길이가 있죠 그래서 파라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파라오의 팔 길이 이런 건가? 그쵸 파라오의 뭐 팔꿈치에서 진짜? 끝까지 길이 아 그럼 파라오가 바뀌겠네? 그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 근데 이때는 파라오가 그래도 좀 오래 살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살았는데요? 고대니까 뭐 40대 정도 살았겠죠 네 그게 오래 살았 그러니까 왜 이게 저는 오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피라미드 같이 뭐 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실 뭐 5, 60년 이렇게 걸리진 않을 것 같고 그거를 지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그때는 단위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쓸 만한 수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방금 팔꿈치에서 끝까지의 길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큐빗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단위의 이름이 큐빗이에요? 네 단위 이름이 큐빗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화강암에 새겨요 화강암에 그러면은 뭐 잘 지워지지도 않고 이게 일종의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열 큐빗 마스터라고 합니다 어 이런 너무 멋있네 그죠 그래서 큐빗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름이 멋있어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건축가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 중에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 피라미드의 밑면이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변이 아 밑면이? 그 밑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30m 정도 됐는데 이게 각 변마다의 오차가 0.05% 정도밖에 안 났다고 합니다 거의 정확했다? 거의 정확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쓰이던 단위들이 그리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름은 좀 달라요 방금 제가 로열 큐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큐빗으로 불린다던가 근데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집트와 그리스가 같이 지중해를 두고 교역을 또 자주 했다라는 역사적 증거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봄레님이 피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피트라는 단위를 아직도 쓰긴 하는데 그때 피트랑 지금 피트랑은 좀 달라요 어원 자체가 발 길이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발 길이였어요 아 당대 왕의 발의 길이? 네네 1야드 야드는 아 맞아 야드도 있지 왕의 코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 코에서 손가락? 직선이 아니잖아 그걸 코에서 손끝까지 대각선으로 쭉 재가지고 직선 만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코가 있고 손가락 끝이 있으면은 당연히 직선을 지으면 대각선이지만 코에서 그대로 내려가고 배꼽 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번 직각으로 꺾은 다음에 손끝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왕의 어떤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해버리면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너무 자의적이죠 그리고 금방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뭐 이거를 평균으로 정하는 데도 있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의 엄지손가락 길이로 잡았던 인치를 스코틀랜드에 사는 모든 남성들의 평균 엄지손가락 길이로 잡았던 거예요 진짜 힘들게 한다 대충 저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을 정도의 수학적 지식이면 단위를 그냥 대충 재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왕이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그거 자체가 권위의 상징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바로 밑에 있었죠 이때가 아직 영국으로 통일되기 전이에요 보리 세톨의 길이로 인치를 정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리 세톨의 길이 그게 누군데요? 아니요 보리 보리 맥주 만들 때 쓰이는 보리요 보리의 세개의 톨의 길이 네 보리가 다 자라는 그게 다르지 않나요? 길이가? 아 근데 그거는 그래도 나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막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근을 정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보다 왜냐하면 또 잉글랜드 한 지방에서 자라는 보리는 엇비슷할 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통일하면은 뭐 문제가 많이 없었을 것 같지만 이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랑 무역을 할 때 분쟁이 발생합니다 뭐 근소한 차이라도 양이 많아지면은 그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게 되니까요 특히 막 직물같이 얇은 것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는 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막 일어나고 전혀 무역에 어떤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었고 그래서 이 단위를 통일하자 국가 통일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던 시기에 그래도 단위만큼은 통일하자라는 노력은 중세에 걸쳐서 계속 있었는데 다 허사로 그쳐요 아 그 당시에는 무슨 단위가 다 권위의 상징이었어서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왕이 하나인 국가에서 정할 때도 어려웠던 게 막 산맥도 많고 이땐 또 봉건 시대잖아요 영주들의 어떤 입김도 세고 이러니까 이 모든 영주들에게 내 단위 써라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강력한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원인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된 단위는 대체 언제쯤 나오냐 아 갑자기? 아까 그 뭐라 그랬지 1600년대 그게 어디였죠? 스웨덴이요 스웨덴? 거기서도 문제가 터났으니까 우선 17세기 이후인 것 같고 산업혁명 때 아닐까요? 와 크게 관련 없어요 어 그래요? 18세기? 1813년 범레님이 맞추셨어요 18세기? 네 당연하지 100년 단위인데 사건은 뭐였냐면은 프랑스혁명 아 왜지? 프랑스혁명의 단위랑 무슨 상관했지? 그렇죠? 와우 제가 완전 좋아하는 반응 저 궁금증을 앞으로 깨트리는 게 발제의 묘미 아닌가요? 아 단두대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나? 사람의 머리 크기를 그러니까 크기가 어쨌든 그 루이 몇 세였죠 그때가? 16세였죠? 네 그때 난 거잖아요 여왕도 왕도 단두대 매달고 교도소 무너뜨리고 그런 건데 단위가 쓰일 일이 뭐가 있죠? 이게 평등이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단위라는 게 하나 통일시킨다는 게 권력자의 임의적인 횡포로부터 탈출하는 거라고 그 당시 혁명가들이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 말마다 되게 많은 단위가 있었어요 이 단위 이름만 해도 800개에 달했고 단위 이름이 같아도 그 값이 통일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은 25만 개에 달했다고 해요 프랑스 내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을 징수할 때도 눈속임이 활개를 쳤고 힘없는 백성들은 세금을 징수하러 온 관리가 이만큼 가져와 라고 그냥 지 맘대로 말을 해버리면 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는 뭐 어떻게 보면은 혁명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혁명이 터지고 나서 자유평등 박해가 이 프랑스 혁명의 삶 가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세운 혁명가들이 단위의 통일은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봤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단위를 만들어서 통일시킨다는 게 평등의 상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이고 저 밑에 천민이고 할 것 없이 모든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투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었겠네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 여기서 깨닫는 건 진시황이 얼마나 미래를 앞서간 천재인가 근데 진짜 남다르다 해안이 다르다 진짜 천몇 년을 앞서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익을 막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연 백성들을 위해 이런 걸 만들어보자고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안누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때 혁명가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콩도르세라는 분이 있는데 정치학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시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계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독립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단위라는 게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길이가 주인공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하이라이트에요 미터 어드벤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이야기는 좀 그냥 흘러 들으시더라도 이 이야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라는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과학자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할까라는 연구에 뛰어들게 됩니다 라부아지에라는 화학자 화학자죠 네 그분 되게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분이죠 이과 쪽에서는 거의 뭐 화학원쯤에 나오죠 그렇죠 고등학교 과목 중에 화학원쯤에 라부아지에, 부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분도 이 시기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단위를 통일하는 위원회 이거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일단은 이 단위라는 것을 평등하게 만들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일단 사람 사이즈가 아닌 것은 지난 숱한 역사의 실수를 통해 알았어 뭐가 좋을까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겠죠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금, 금 빛의 속도 금도 사실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아 그때가 아닌가? 이거 아인슈터인 전이에요 후에 완전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연은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게 자연에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후보를 정했어요 이 위원회 사람들이 완전 천재들만 모인 데인데 맞춰보게 해줘요 맞춰보게 해드릴게요 세 개 후보는 들어보고 세 개를 맞추자 세 개를 맞추자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우실 텐데 자연계에 있는 거라고요? 거의 그래요 하나, 공전주기 공전주기요? 어떻게? 그냥 뱉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길이에요 길이 제목이 미터 어드벤처잖아요 지금 챕터 제목이 오케이 오케이 길이를 할 수 있는 자연 자연에서 지금 센티미터나 미터나 킬로미터의 단위가 없고 마일이든 피트든 리이든 척이든 이 정도의 독립적인 단위만 있을 때 그 표준을 뭘로 잡았고요? 완전 단위 춘추전국 시대일 때 지구의 지름 으아 맞아요 우와 대박이다 뱉터 잠깐만 잘못됐어 지구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름이 천차만별인데 청와들 축하해줘라 A에서 6개월을 지난 다음에 A 다시 포인트로 가서 그 길이를 잰 건가? 별을 하나 두고 맞추셨으니까 얘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범레님이 지적하신 거 지구는 원이 구가 아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라고 믿어가지고 어디서 측정하든 동일한 지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군요 그리고 둘레라는 게 아주 좋은 평등한 그게 될 수 있겠다 나머지 후보를 아니 맞춰봐야지 두 개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스케일이에요? 태양의 지름 태양의 지름 사실 사실 3개 중에 2개가 지름이에요 하나는 적도고 하나는 그 세로 좌우선 아 그럼 이제 뉴 아이템은 하나 남은 거네? 그렇죠 나머지 하나 맞춰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이 정도 스케일이에요? 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작아요? 뭔가 금 이런 덩어리 같은 거예요? 금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쓰긴 해요 아 물건을 써요? 네 결국에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물건을 쓰긴 해요 뭔가 물로 뭘 할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맞는 것처럼 고민하고 아니래 모르겠어 그냥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진자가 진자 특정 무게의 진자가 왕복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와 나 이거 진짜 말할래 걸리는 게 2초가 되는 그 진자 줄의 길이가 1미터라고 정하자 아 초가 완전 나왔어요? 아니 그거는 실의 길이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실의 길이가 1미터면은 2초가 된다 아 주파수를 본 거구나 그 진자 운동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가 됐을 때가 1대 거리 실이 1미터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까여요 왜 까이냐면 어 쿠마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왜 여기다 시간을 집어넣어 복잡하게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 첫 번째 제안은 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이 적도의 길이었는데 적도는 사실 좀 돌아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길이 반지름? 그쵸 근데 지구 둘레로 하면 4분의 1이죠 아 둘레로 네 둘레로 하면 4분의 1 가로지르는 지름이 아니고 그 4분의 1 그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천만 분의 1을 한 것을 1미터로 하자로 채택이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길을 어떻게 잴까요? 걸어서 오 맞아요 아 진짜? 네 걸어서? 그럼 어떻게 잴? 이때 당시 드론이 있어? 뭐가 있어? 걸어가는 거지 그 뭐야 적도부터 북극까지 북극점까지 길이 나 있는지부터가 난 물음표인데 길이 있나? 길을 뚫고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둘레라는 건 직선 거리잖아요 우리 대동여지도도 그렇게 탄생했잖아요 근데 북극까지의 길은 없죠 사실 직선 거리가 없지 배를 타고 가면 아무래도 재기가 힘들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직접 못 재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곱하기 몇 하자? 곱하기 몇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1도에 1도 정도의 길이를 재서 90도로 곱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나 보네 그렇게 해서 제게 됐습니다 저 이거 이것도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안느님이 바로 맞추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1791년 4월에 위원회가 천문학자 두 사람을 골라요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던케르크로 올라가라 던케르크는 그 영화 던케르크 해안가죠 해안가 파리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다른 한 분은 바르셀로나로 내려가라 스페인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면서 다 그거를 측량을 해서 길이를 다 재서 갖고 와 파리로 그 두 개를 맞춰서 다시 비율을 따져서 좌우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천만분의 1로 쪼개서 1미터로 만들자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게 천문학자랑은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천문학자가 아무래도 뭔가 길을 따라갈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었겠고 아무래도 그 당시로서는 지구의 둘레를 재는데 가장 근접한 과학자였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측량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땅의 길이를 재는데도 기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이 들랑브루와 메샹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인물 이름으로 고생을 잘 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인물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네임드 아닌 이상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분의 이름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들랑브루와 메샹? 네 들랑브루와 메샹 메샹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사실 교과서에 있으신 분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한 고생에 비해서는 너무 조명을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위의 통일에 기여한 그 기여도를 생각을 하면은 아 이분들이 그 단위를 직접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간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상 그 지령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치 조수들이지 시킨 거지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원에 이제 대학원 교수님이 조교들에게 시켰고 네 똘기님 말은 그 조교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근데 그 조교가 지구 거의 4분의 1바퀴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렇죠 고생했지 그 자체보다는 이분들이 겪은 고통 고초들이 너무 드라마예요 아 진짜 나는 이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놀란 감독 같은 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매생이란 분은 아빠가 이미 이걸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질문 네 누가 바르셀로나로 간 거예요? 아 매생이 바르셀로나로 갔고 좋은 질문 들랑부르가 던케르크로 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매생이 왜 바르셀로나로 갔냐면 매생 아빠는 이미 던케르크까지 이거를 재봤어요 왜요? 그분도 직업이 이런 거라서 아 뭐 이런 걸 한번 재보자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 다른 이유로 둘레가 필요했거나 뭐 계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매생은 던케르크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는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 아빠의 기술도 전수 받았고 너는 안 해본 대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해본 대로 가라 해서 바르셀로나에 보내게 됩니다 들랑부르는 상대적으로 신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을 너는 던케르크가 좀 더 난이도가 낮으니까 거기로 가 해서 그렇게 파견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쟀을까요? 그러게? 그럼 어떻게 쟤? 걸어가면서 뭐 걸음수 난 실을 들고 갔을 거 같아 걸음수로 하면은 벌써 거기에 신체 사이즈가 또 들어가잖아요 실 실 실 근데 그 당시에 뭐 방법이 있나? 이게 약간 여기서 좀 너무 어려운 원리가 들어갔는데 삼각 측량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삼각 함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랜드마크가 예를 들면 뭐 교회 교회 첨탑 아니면은 삼봉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두 랜드마크의 반대 지점? 그렇다기보다는 각도기를 싸서 각도를 구해요 그리고 그 랜드마크 둘 중에 하나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그 변의 길이를 재요 잴 때는 샘플이 있었겠죠 걸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걸음수는 좀 자의적이니까 아마 이 위원회에서 이분들에게 이 샘플로 일단 길이를 재는 데 써라고 가져다 준 샘플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재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구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 한 번 걸은 것 같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피라미드를 지을 때 했던 측량법이랑 비슷하네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들랑부르는 제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적은데 편하게 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랑부르도 쉽지 않았던 게 기존에 매생의 아빠 카시니라는 분이 썼던 랜드마크들 그러니까 교회 첨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이 첨탑들이 다 부서지고 그랬던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보통 랜드마크를 표시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각도를 쏠 랜드마크야 라는 걸 표시할 때 하얀 깃발을 꽂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가장 싼 색깔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당시에 깃발 하얀색이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상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혁명의 시대에 네 그러니까 혁명 분위기로 완전 들떴던 프랑스에서 하면 안 될 짓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체포도 당하고 장비도 뺏기고 장비 뺏긴 와중에 다시 되돌려 받았는데 장비가 고장나 있고 뭐 이런 난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여권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행증 같은가요? 통행증 이 사람들은 위원회의 어떤 명령을 받은 분들이므로 잘 대해주길 바람 뭐 이런 게 적혀있는 여권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라부아지에가 그 위원회 책임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사인을 한 여권이 무효가 돼요 라부아지에가 과거가 밝혀지는데 혁명 도중에 이분이 혁명 전에 왕의 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던 거예요 그 전력이 밝혀지게 되면서 라부아지에 네가 무슨 혁명 정보에서 중책을 맡아 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 서명이 적혀있는 여권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권이 무효가 된 거 그렇죠 이걸 보여줬는데 이 사람 나쁜 새끼라고 얘기를 하겠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완전 진짜 고생을 너무 겪고 매생이 남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바르셀로나로 가려고 근데 이 임무를 시작한 지 한 2년이 지나서 1793년에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전쟁이 터져요 아 진짜 매생은 스페인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전쟁이 나니까 뭐 국경을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쟁 통해서 측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년 동안 아예 작업을 계속 못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걸렸어요 아 오래 걸렸다 똑같아 이 이야기만을 다룬 책이 있어요 만물의 척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좀 절판돼서 제가 아마존 이북으로 구해서 읽었는데 진짜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7년 동안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파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사해오면 이거 바로 적용하자 라고 행정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첨이었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 좀 3, 40대였던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에서는 이거를 십진법 단위로 쪼개고 뭐 또는 뭉치게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1미터를 100개로 쪼개면 앞에 센티라는 접두사를 붙이고 1미터를 1000개로 쪼개면 앞에 밀리라는 접두사를 붙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접두사 개념이 이때 다 정해져요 어쨌든 그 미터라는 단위가 될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거기서 분할되거나 합쳤을 때 단위를 미리 정해 놓은 거군요 그쵸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막 1인치 이런 게 쓰였을 때는 1피트가 12인치예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전혀 모르겠어 이거 진짜 어렵고 계산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마일도 몰라 야드도 모르고 근데 범레님은 100cm가 1미터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알고 계신 이유가 이거를 십진법 단위로 명확하니까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평등해야 돼 이렇게 말하던 혁명가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 외우기 쉽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쵸 이름은 뭘로 정할까 하다가 측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에서 나오자 왜 라틴어냐면 프랑스가 만들었다고 해서 프랑스 오면은 이거는 세계로 못 보다 당한다 근데 우리 혁명하는 사람들은 이 유럽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계몽 정신에 박혀 있어서 이거를 라틴어로 쓰자 그래서 라틴어 측정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메트론에서 따와서 미터를 쓰게 됩니다 메트론이 우리 피아노 박자 셀 때도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메트로놈 그거의 어원이기도 해요 자 이 들랑브라 매생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1m가 정해지고 7년 동안 7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래서 이 1m로부터 뭐 1에어리어 1헥타르 1리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아 그래서 아까 범레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구가 원이 아니라 사실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좌우선 거리라는 게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980년대에 그때쯤 되면 이제 빛의 속도를 당연히 측정할 때가 됐는데 빛의 속도야말로 진짜 안 변하는 거니까 이거를 대신 기준으로 하자 대신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m는 변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시 변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랑브라와 매생이 측정을 했던 그 1m를 빛이 몇 초 만에 가는지 그거를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약 빛이 2억 9,979만 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이때 당시에 1m인데 잠깐만 뭐라고요? 빛이 2억 9,979만 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에요 그게 1m라고요? 그거분의 1 아니에요? 아 네 그거분의 1이 아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거분의 1이 1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 써왔던 1m에 이걸 맞춘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kg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1kg도 프랑스 혁명 시기에 정해졌는데 이때도 자연에서 따오자라고 결정을 해요 근데 이때는 지구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물이었어요 아까 안내님이 말씀을 해주신 1kg을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섭씨 4도인 물의 1L의 무게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리터가 있었어요? 미터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아 미터를 만들고 나서 미터를 만들고 미터의 부피를 재서 리터는 10cm의 부피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1L 물에 이걸 이렇게 조합해서 1kg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물도 압력이나 뭐 이런 여러 요소에 따라서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이 무게는 그대로 두는데 이거를 실물에다가 저장을 하자 정확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kg 무게를 가진 물건을 하나 만들자 그거 어디 기사에서 본 거 같은데 아 나 그거 아는데 그게 추가 있지 않나요? 그 추는 아니고 뭐 추같이 생겼는데 원기라고 하거든요 그거 어디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만든 거를 프랑스가 백업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이거를 전 세계에 나눠줘요 선물을 해줘요 다 같이 나눠 갖고 있자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보관되고 있는데 지하에 금고에 3중으로 보관을 해서 핵폭탄이 터져도 무사하게끔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정의가 바뀌어요 왜냐면 최대한 백금이라든가 이리듬이라는 거 최대한 안정적인 물질로 만들었는데 이것마저도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뭐 풍화가 되든 산화가 되든 변하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원기랑 파리에 있는 원기랑 비교하면은 다른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또 다시 제정했는데 불과 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기사를 본 거 같아요 네 이건 좀 어려워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는데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플랑크 상수라는 변수가 거의 끼어들 수 없는 자연의 수를 이용해서 온전히 고정을 시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의 값은 변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더 늦어지기 전에 더 큰 차이로 변하기 전에 이거를 어디 자연에 고정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미터를 기준으로 막 여러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토대로 1875년에 미터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고 1960년대 국제 단위계 SI 단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거를 채택을 하게 돼요 근데 왜 미국은 자꾸 마일이랑 피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말고도 두 개 나라가 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너무 굳어진 거 아닐까요? 그게 너무 굳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그 뭐야 고기를 살 때 심심치 않게 몇 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만 저는 미국에서 걔네는 뭐 논문 이런 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마일이 계속 나오고 걔네는 노래 가서도 보면 항상 마일을 얘기해요 거리를 갔다 하면 이 사람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일이며 파운드며 쓰는 게 사실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영국에서 1600년대 이제 그때 얘네도 막 혼란스러웠으니까 우리도 한번 통일된 거 만들어 보자 해서 야드 파운드법이라는 걸 만들고 미국이 나중에 이거 독립하고 나서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랬는데 프랑스가 만들었던 건 뭐 괜히 자존심 때문인지 뭐 미터의 기준이 8일을 지난다고? 그거 완전 걔네 위주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쫀심 세우는 거 같아서 영국도 늦게 받아들이는데 영국은 산업계가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바꾸거든요 아 이거 좀 세계 기준에 맞추자 이거 안 맞추니까 너무 불편하다 근데 미국은 제 생각에는 아마 마일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 그 넓은 영토에 다 널려 있는데 그쵸 그거 다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같아요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는 110볼트밖에 쓸 수가 없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나라만 220볼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 110볼트로 깔려있는 인프라를 바꾸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그쵸 비슷한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게 예를 들어 아까 프랑스 혁명 때는 십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기 편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mm는 1mm가 1000개 모이면 1m가 된다든가 뭐 이거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얘네는 뭐 1마일은 1760야드 1파운드는 16온스 이런 식으로 와 온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 완전 비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Retarded Unit이라고 전응하, 그러니까 전응하나 쓰는 단위다 오잉? 그러니까 지네들이 약간 자조적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게 제대로 병크가 터졌던 게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에서 화성으로 기후를 탐사하려고 그거를 보냈는데 그게 화성에 진입할 때쯤에 터져버려요 그게 왜 터지냐면 나사에서 이 우주선을 만들 때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외주를 막혔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나사에 보냈을 때 그리고 이거 작동하실 때는 파운드, 나누기 초 그 속도로 넣으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사에서 이거를 킬로그램 나누기 초로 계산을 했던 거죠 엔진 출력 같은 거를 할 때 아예 다른 단위로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게 단위 나누기 시간이라고만 이해를 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화성에 들어갈 때 엔진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출력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터졌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인류의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져왔는데 미국이 이걸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쪽짜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몇 해 전에 포켓몬고가 유행했었잖아요 음 그게 미국에서 팍 뜨면서 미국 사람들이 포켓몬고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미터법을 익혔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의 짜임이 마지막에 미국을 욕하는 것으로 구성이 됐는데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약간 저는 이 단위 이야기에서 휴머니즘을 발견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 뭐 저희가 환경 관련된 그런 발제를 할 때마다 좀 인간이 바이러스다 사실 이거는 저도 공감을 조금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좀 자조적인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위를 공부하면서 좀 적절한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래도 진짜 귀엽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좀 떨어졌던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정의 이걸 공부하면서 좀 많이 붙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뭐 일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뭐 절로 돌아가도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진짜 협력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좀 감동스럽게 느껴졌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랑 조금 다르지만 사실 그 나라만 쓰는 전통 단위에도 그 지역만의 그 국가만의 문화라는 게 녹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을 가실 일이 있다면 뭐 여행지의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장소에서 어떤 단위랑 뭐 그런 게 쓰이는지 좀 눈여겨보시면서 여행하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어떠셨나요 저 마지막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악행을 저지르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나쁜 면도 있지만 그게 또 잘 살아나가려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고 어쩔 수 없이 기대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또 좋게 보였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쿠마님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좋았고 저도 중간에 이제 평등과 엮은 그 메시지가 이 발제에 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제 제목이 약간 뭐 단위와 평등 단위와 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돼도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단위의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혁명에서 평등을 찾기 위해서 단위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파생됐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진짜 걸어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고생을 한 게 지금 물론 그거를 측정하는 단위가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변하지 않는 값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고했던 게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과학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들랑브라 매생 이야기가 좀 감동적이셨다면 만물의 척도라는 책이 절판이 됐는데 중고 책으로 싸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드라마를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